서울의 소리 논평. 광주의 한이 풀려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폭제가 된 5.18 광주 민주환동이 일어난 지 벌써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구태타로 국가 권력을 탈취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전두환 군무의 무자비한 폭정의 희생을 무릅쓰고 당당히 저항한 5.18 광주의 숭고한 정신은 전세계의 후대에도 길이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수고들이 여전히 근거없는 북한군 개입설과 조작진 폭력사태를 유포하며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폄하하는 한편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시세들 또한 무고한 민간인 학살과 조작진 5.18 진상을 부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훼손까지 훼손하고 있어 광주는 물론 전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고들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어린 소녀의 소녀들을 경군이 군화에 처참히 짓밟혔고 채 태어나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푼 가녀린 임산부마저 잔혹했던 세력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같이 숨을 쉬고 살았던 인간으로서도 같은 피를 낳은 민족으로서도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공로할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악한 학살극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답은 6.25 참사 전후 신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권의 백만 민간인 학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하고 분홍했던 신일수고들이 남한 단독성으로 한반도 분단을 흑착하다 부패와 조국 분단에 자항하는 국민들을 미국의 무기날에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것이었으므로 이렇듯 잔인한 신일수고들의 민간인 학살은 4.19 학살과 유신학살을 거쳐 5.18 학살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민간인 학살의 원용도는 바로 일본대로 독립군은 물론 어린 중학생까지 잔혹하게 살아있던 서성한 연세대 총장의 아버지 서성철과 같은 신일 매국노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더는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잔혹한 학살이 반복될 수 없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신일 매국노 청산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위험적으로 확증편향에 빠진 민경호와 같은 정신질환자들 또한 하루속히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역사일의 대한민국은 5.18 광주처럼 소수 성과학자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극한 희생으로 발매하마 다수가 무의도식하듯 마음껏 민주주의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SNS가 발달되어 상당수의 국민들이 깨어있는 자금에는 그동안 민주주의 혜택을 누려만 왔던 다수가 앞으로 나서서 희생해온 소수를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수십년간 방치되어 온 제주 사상과 5.18 광주의 환을 말끔히 풀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탄핵 2천만 촛불로 다수가 나서면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가 뜻을 모아 다 함께 전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추구적폐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돌연하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또한 거뜬히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